자 오늘 또 제가 즐겨 하는 곳 왔는데 1번 상품이 XOC 캠드론 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1번 아크릴 이것저것 좀 다 밀려 있긴 한데 여기는 다른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서 1번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2번 스티커 3번 블랙박스 맨날 똑같죠 만원만 네 이제 필기가 되게 웃는데 돈 많이 들어왔거든 그래서 사장님이 좋은 거 넣어주셨나 시작비체 유리가 아이고 너무 낫다 아 위치 좋았는데 만원에 뽑으면 개이득이거든요 야 이거 지금 아 너무 좁았다 이럴 때부터 잘 들어가 안되네 이 기계는 여기 보시면 보이지만 러브푸시에요 러브푸시 저는 아크릴은 주로 포샵을 하는데 러브푸시 같은 경우는 약간 봉이 위로 뜨는 그런게 있어가지고 아 지금 뭐하냐 5천원 그냥 날리네 한 방만 잘 들어가면 뭐 솔직히 아크릴은 코샵이 더 쉬워 나는 아 또 낫다 이게 놓으면 위로 많이 뜨니까 좀 미리 놔야되는데 지금 딴데서 터닝포인트하고 코샵 날아가와가지고 이 러브푸시에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동네가 조용한데 비가와서 그런가 잘 지나면 아 잘 들어갔어 과연 자 쭉 쭉 쭉 오 야 이거 한 방에 지금 완전 다 나갔거든 저 옆에서 한번 찍어줘봐 보여? 지금 한 6번 실패하다가 한 방에 지금 바닥 한번 쳐봐야되겠다 바닥 바닥이 지금 심각하게 많이 들렸거든요 지금 아 너무 높아요 잘 한번 깔아앉는데 이거 잘못하면 와 이거 돌았다 돌아도 뭐 근데 아직 사회 남았기 때문에 사회 안에는 어떻게 나가겠지 사회 안에는 어떻게 나가겠지 위치만 잘 맞추면 자 잘 들어갔거든요 위치 조금 아깝긴 한데 아우 세바리 자 3회 남았고 할게 없어 이제 뭐할까 이거 팔기가 샌디스크 한번 가볼까 네 요새 usb 너무 싸 4천원? 4천원 정도 할라나? 오 이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 테라바이트 하나씩 갖고 있는게 16기가 32 32기가 정도는 있어야 조금 그래도 할만 나는데 8기가짜리는 조금 더 온다 하잖아 아 아 아 돌아 아 이래 남았거든요 잘 쳐야되는데 지금 박스가 다 구겨져가지고 아 아 좀 많이 가는 일인거 같은데 제발 오케이 드라마 같다 진짜 열쇠 펼기가 usb 10,000원에 엑스워시하고 usb 10,000원에 엑스워시하고 usb 10,000원에 엑스워시하고 usb